안녕하세요, 주호영입니다. 오늘은 눅눅한 돈까스 준비했습니다. 정성같이 경양식 돈까스, 밥, 김치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소금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저는 소금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소금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오징어 찹쌀가루 너무 맛있다 아삭아삭 고콩냄새우 롤드 면이 최고 탕후리 용기로 마시고 롤드 면이 불러요 롤드 면이 불러요 롤드 면이 부족하네요 롤드 면이 불러요 하읏 롤드 면이 불러요 면이 불러요 바삭바삭 이 맛은 매콤해요 난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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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삭바삭 바삭바삭 고기맛 흐뭇 바삭 remains 이거 그냥 먹어야지 오우 약간 다른 당면은 5.inesi 2.분이 단단해서 조금만 더 넣는다 1.저럴 1. Ukrainian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다 닭다리 으음 다리 요렇게 돼지 양념장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아니.. 그냥 먹고싶어요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서 역시 아이스크림 더 맛있을거에요 너무 맛있을거에요 너무 맛있을거에요 더 맛있을거에요 더 맛있을거에요 고춧가루 잘 먹었습니다 안녕 아멘